안녕하세요 신디니트 입니다 어제 올린 2250번 있잖아요 검정색하고 회색 나일론 흰색 튜브 사이에 울 모헤어가 이렇게 박혀져 있는 형태인 2250번을 보여드렸는데 그거를 단독으로 떠도 겨울이 되게 예쁘게 나오는데 2170번 2170번 하고 같이 섞어서 이거를 6미리로 떠 봤거든요 근데 결이 너무 예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촉감도 진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폴라 형태의 목을 좀 충분히 감싸는 그런 폴라 형태의 스웨터를 뜨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정도로 너무 부드럽고 겨울도 너무 예쁘고 꽈배기 나 그런 무늬를 넣어도 선명하게 보이고 예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검정색도 약간 씨 이제 톤이 있는데 예 되게 예쁘게 나온 검정색 입니다 이게 2170번 이에요 그리고 2181번 곤색 있잖아요 그거 하고 같이 섞어서 떠도 좀 시크한 분위기 나면서 예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2250번에서 회색 계열의 요 실 있잖아요 이거 하고 2184번 캐시율 100% 이태리 캐시율 100% 이 실하고 같이 떴는데 이거는 6미리로 떴고 이거는 6.5미리로 떴습니다 이것도 너무 예쁩니다 이거 딱 보고 예전에 남자 지금도 올려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남자 그레이 가디건 패턴 있었거든요 그거 뜨면 딱 이쁠 것 같아요 저는 이 컬러 보고 그 그레이 가디건 뜨면 참 이쁘겠다 라고 계속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좀 더 아무래도 두껍고 폭탁한게 좋잖아요 가디건이니까 게다가 부드럽게 까지 해서 딱 이 컬러로 뜨면 예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자 가디건 떠도 되게 예쁠 것 같고 약간 그 나일론 튜브사가 살짝 광택이 있어서 여자 옷 떠도 예쁠 것 같아요 회색 이지만 뭐 회색은 기본이니까 이렇게 6미리 6.5미리 로 뜬 거구요 이거는 검정색 하나에 이 꼬부리 실 형광색을 섞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약간 연두 빛이 연두 빛이랑 미색이 같이 돌면서 요런 분위기로 나오네요 이렇게 뜨게 되면 되게 가볍고 뭐 롱 가디건 같은 거 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실은 70g 인데 이 2250번 있잖아요 이거는 70g 으로 나가는데 그래도 실이 가벼워서 5미리 실 길이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미리 실하고 만약에 같이 뜨게 되면 그래도 이 실이 조금 남을 겁니다 5미리 실에 따라서 길이 차이가 조금 있는데 제가 바퀴수를 보니까 거의 가는 센 존 정도의 바퀴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길이가 엄청 긴 거죠 가는 센 존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70g 이지만 되게 많은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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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